2017년 대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을 우선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전후 상황이나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미뤄보면 바로 586운동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것이 바로 부정선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부정선거라는 것은 별도의 그런 이벤트라든지 사건이 아니고 586운동권 정치인들이 탄핵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낸 다음에 바로 5.7 5.9 대선 2010년 5.9 대선을 앞두고 정교한 그런 선거 기술자들이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실시되는 모든 공직선거는 다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좌파가 영구직권하는 좌익들이 여러분들 영속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체제를 기획하고 그 기획에 따라서 바로 실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겠냐 모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586운동권 정치인들이 기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앞에다가 가오 마담이라는 표현을 써죠. 그냥 대인을 대통령으로 세워 가지고 그들끼리 영원히 대통령을 해먹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그런 엄청난 내란과 반역과 그리고 그야말로 국가를 전복시키는 그런 종류의 계획을 세워서 공직선거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이 사건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애국시민들은 좌익들이 나라를 접수해 가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체제로 그것을 소위 이야기해서 종복, 친중, 사회주의 정권을 이 나라에 구현해내려고 했던 그런 중요한 도구나 수단의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였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는 더 많은 자유애국시민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익숙한 그런 그림이겠지만 20대 총선은 아주 정상이었습니다. 21대 총선은 비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그 조작행위가 사전투표에 대한 특정 후보의 득표수나 득표율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의 정직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별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과 당일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을 비교해 보게 되면 바로 선거 부정의 실상을 즉시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조투표율을 우리가 찾아내지 않더라도 가장 적각적으로 특정 공직선거가 부정선거에서 오염됐는가 아닌가를 여러분들 판별하려면 후보별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됩니다. 3구 대선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율과 당일 투표에서 득표한율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두 투표의 격차는 4박 5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사전선거에서는 엄청나게 득표를 많이 하고 당일 투표에서는 엄청나게 여러분들 대표를 해버렸으면 그것은 바로 조작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수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적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의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것을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 각각 구한 다음에 그 수치가 1에서 3%를 크게 벗어나면 거의 100% 조작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심각한 여러분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서울시민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 때는 당일 투표에 수백만 수천만이 참가하고 사전투표에 이름도 수백만 수천만이 참여하게 되면 수백만 수천만이 다 함께 미치지 않고서는 수백만 수천만이 아주 비슷한 후보별 득표율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그런 통계법칙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기 때문에 정규제와 같은 관리부실 문제의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조갑제와 같은 부정선거 언모론이 나올 수 있고 국민의힘의 유경준 국회의원처럼 4.15 총선이 98.6%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준석이처럼 부정선거 밝혀지면 정치를 떠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태경처럼 전 황교안 총리보고 당의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외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국민의힘의 한기호 사무총장처럼 삼성장군처럼 뭐가 나옵니까 지금도 부정선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현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20대 총선에서는 여러분들 여기가 20대 총선은 왼쪽은 다 서울시 구를 뜻합니다. 서울의 모든 구에서 각 후보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얻은 득표율을 빼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죠. 체누리당의 오세훈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덜쭉날쭉 덜쭉날쭉 그리고 크기가 크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정상이라는 것은 다득에 이야기하면 서울시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각 후보에게 던진 득표율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에서 한 것은 뭐죠 민주당 후보는 모두 다 전 서울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도 평균적으로 플러스 12.5%를 기록합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 후보는 서울의 모든 그런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2.5%를 기록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이 일률적으로 당일투표에서 얻은 득표율보다도 12.5%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친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딱 하나만 보면 뭡니까 아 4.15 총선이 대규모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올려준 그런 거대한 조작선거였구나라는 부분들이 그대로 밝혀지는 겁니다. 이름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관들은 4.15 총선과 관련된 재검표를 뭉개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인천연수홀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선관위 측에 손을 들어줄 것일을 고민합니다. 그 손을 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들은 그냥 대한민국에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불의와 불법 앞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여러분들 학생들도 그냥 1분 그냥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을 대학교육을 다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이런 수없이 많은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다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혹시 자기를 해꼬지할 것 같다며 신고하는 겁니다. 조사권을 발동해서 자기를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침묵하는 겁니다. 사전 선거를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동양합당에서 황교안 전 총리 민경 전 의원은 3월 1일 날 여러분도 고발을 했고 2월 28일 날 저를 고발한 겁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가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사전 투표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사전 투표하라고 한 사람들이 권영세고 김기현이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지도청들의 반이성과 반논리와 반합리와 반치성에 대해서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모든 공직선거가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민주당 후보에게 사전 투표 득표율을 12.5% 10%씩 올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공병호 tv를 철저히 가리고 못 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 마치시면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반할라 주시고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질 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탄압이 되고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겁나는 이익이니까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폭파할 정도 폭파하고도 남음이 있는 정도의 그런 종류를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다른 개인 스캔들하고 다른 겁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을 지금 폭로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리한 문장이 이겁니다. 현대 통계학의 존립은 어떤 모집단에서 서울시민이라고 하죠. 서울시민에서 추출한 표본집단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 임하는 분들 그리고 사전투표에 임하는 분들은 같은 통계적 특성을 가져야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선거구의 유권자들 대상으로 표본집단 1 사전투표자 그룹과 표본집단 2 당일 투표자 그룹은 동일한 통계적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선거처럼 표본집단의 수가 아주 클 때는 두 표본집단의 특성은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세 번 선거 여기서 아마 세 번 선거는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다음에 2020년 총선을 이야기할 겁니다.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통계적 특성이 크게 달랐습니다. 아마 이것은 4.7 보궐선거에 대한 결과를 제가 공대일이라는 신문에 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과학으로서의 통계학의 존립 자체를 뛰어드는 대형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난 세 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이 진실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국가가 침략을 당한 겁니다. 국가가. 국가가 누구에게 침략을 당했는가 하니까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대한민국의 좌익들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전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뜻과 전혀 다른 좌파 연구직권 좌파 장기직권을 위해 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부정선거를 기획해서 거의 패턴을 만든 다음에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훨씬 더 강도 높게 2017년에는 12%를 조작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20%를 조작했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25%를 조작했고 이번에는 확진자 투표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0%를 조작하면 충분히 승리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조작했습니다. 22%를 조작했으면 8만 표 차이로 졌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지금 일어난 겁니다. 심영희님 지금 tv조선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잠시만 조금만 더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인데 이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기가 막힐 뿐만 아니고 다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자신의 노후를 구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더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070으로 시작하는 소위 2천만 결집운동 부정선거 근절 견집운동에 여러분들 힘을 대주시고 여러분들이 공tv닷넷을 들어가시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공tv닷넷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017년 대선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을 한번 강론으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강론입니다. 그동안 총론을 말씀드렸고 2017년 대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5구 대선은 완벽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몇 퍼센트를 부정했냐 12%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선거의 선거인수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총 12%를 조작한 것이 바로 2017년 5구 대선이었습니다. 바로 이 표 하나에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서울특별시입니다. 왼쪽에 종로구, 준구, 용산구, 성동구 서울특별시의 모든 지역에서 여러분들 푸른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플러스 6%의 득표율을 더 얻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푸른색은 문재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플러스 6%를 서울의 모든 구에서 다 더 얻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구에서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정상은 어떻습니까? 정상은 여러분들 왼쪽처럼 나와야 정상입니다. 덜죽날죽 덜죽날죽해야 됩니다. 덜죽날죽. 그런데 조작을 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합은 사전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수에 여러분들 6%를 마이너스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6%하고 마이너스 여러분들 이렇게 홍준표 후보는 모두 다 뭐죠?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 자체가 조작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역의 모든 지역에서 뭐죠?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표를 적게 얻습니다. 두 사람을 합친 것이 뭡니까? 두 사람을 안철수 더하기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6%가 나온 겁니다. 두 후보의 사전투표 합산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에 비해서 6% 적은 겁니다. 이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미친 결과가. 19대 대통령 선거였던 2017년 5구대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방법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를 계산한 다음에 총득표수입니다. 그것을 충독시키는 조작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서의 12%를 빼앗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15%는 사전선거 투표자 수의 6%를 문재인 후보에게 더해주고 그다음에 홍준표와 안철수 후보의 그것을 빼앗는 총 12%를 동원해가지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아마도 사전 선거조작기술자들 민주당의 동아리를 터고 있는 58운동권 정치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선거조작기술자들은 바로 5.7대선 2017년 대선에서 성공을 거둔 다음에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파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바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2020년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총 20%를 조작하게 되고 12%, 20%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 20%, 25%까지 조작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3구 대선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전투표수가 너무나 늘어났기 때문에 표나지 않게, 튀어나지 않게 10%만 조작하더라도 1%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오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다.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범죄자들은 고스란히 어디다 증거를 남긴 겁니까? 바로 선거 데이터에 흔적을 남긴 겁니다. 특히 선거 데이터 중에 어디에 흔적을 남긴 겁니까? 바로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율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자료가 이미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아주 겁납니다.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겁니다. 숫자에 남겨진 여러분들 그 흔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숫자에 남겨진. 그래서 지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미국에서 한국에 잠시 귀국했던 젊은 날에 숫자를 공부하신 박사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단언하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인터뷰에서 숫자는 절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반드시 밝혀지게 됩니다. 숫자를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문은 무슨 뭐죠? 이 염색제를 써 가지고 지울 수 있습니다. 숫자를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이미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2017년 5구 대선에서. 그런데 투표함이 남아 있지 않다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여러분들 점검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그게 부역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자들이 남긴 조작한 소위 득표수와 득표율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특히 그 득표수와 득표율이 어떤 겁니까? 바로 문재인 후보가 전국 곳곳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와 사전투표 득표율이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 남아 있는 겁니다. 지울 수도 없고 은폐할 수도 없고 파묻을 수도 없고 정발시키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전국을 앞으로 저는 조사할 겁니다. 이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범죄자들이 남긴 모든 선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정의 없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나라는 단 4표의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 부정투표제가 발견돼서 전체 무효화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습니다. 그만큼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5월 10일 날 대통령에 취임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후한 무치한 취임사를 한 겁니다. 선거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를 도독질하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세상에 사악한 일을 다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선거를 훔칠 수 있으면 모든 악한 짓을 다 할 수 있고 나라 자체를 공산당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훔칠 수 있으면 선거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입니다. 한 인간이 지켜야 될. 여러분들이 만일 선관위 관계자면 부정선거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순회 보면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댑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금방금방해 가지고 여러분 절대 부정선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수 있는 가장 큰 간격입니다. 인간은 얼굴이 울그락풀그락하고 가슴이 하고 애들 생각이 나서 절대 부정선거에 손을 가담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보통 병무한 인간은. 어제 부정선거를 하고 오늘이름 대통령 취임사하면서 모든 것이 다 평등하고 다 공정할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한 겁니다. 양산 가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저는 가능하다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마다의 분야에서 좀 힘을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망가지는 이상 정도의 나라가 망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했으라도 정치학자는 정치학자로서 통계학자는 통계학자로서 공학자는 공학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 줘야 이 진실을 더 확실히 밝힐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2017년 5구 대선에서 그 당시 앞섰던 분들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위원장을 지냈던 한성천 선생 서한기 목사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 심각한 문제를 일찍 알아차렸던 그런 생각자였습니다. 저는 2017년만 하더라도 아주 사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혀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도 없었고 발언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미에 2017년에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부정행위를 인지한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분들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를 수없이 많이 찾아 냅니다.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를. 개표장에서 나온 제외국민투표를 보라 접어넣은 적이 없다. 봉투보다 길었던 투표용지의 위아래 가운데 접어넣은 적이 없다. 이런 경우에 귀신이 고굴한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기술자들은 상관이 관련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장 단골 메뉴가 먼 거 아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우편투표라 불리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제외국민투표를 조작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단골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사전투표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소투표하고 선상투표는 조작을 안 합니다.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남지 않는 장사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입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수입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 다 집계가 됩니다. 그냥 거기서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10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조작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인천연수월 민경욱 후보의 아주 초창기부터 그런 법률 대리인으로 참가했고 또 지금은 황교안 후보의 비전캠프 소위 선거공정성을 확보하는 비전캠프의 비서실장으로 있는 권오용 연배가 참 저하고 비슷합니다. 권오용 그런 변호사님이 이렇게 결론되지 않습니까 19대 대통령 선거 5구 대선 20대 대통령 선거 3구 대선까지 모든 공직선거는 개표 조작과 위조투표제가 투입된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실행한 주범의 역할을 했고 대법원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방조한 책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수뇌부와 그 수뇌부의 하명을 따르는 선거조작 기술자들은 전체적인 그런 선거조작을 기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쉬운 것은 대법관들이 판례를 통해 지원하는 이런 거대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막기 위해서 야당에는 프락치 역할을 자진해서 무슨 이유인지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간이 하태경이고 해운대의 지역굴든 하태경이고 그다음에 이준석이라는 철떨어진 젊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부의 가지는 뭡니까 육사에 나온 삼성장군인 한교라는 그런 철흥군 내 지역굴 둔 사람이 지금도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한 조갑제라는 인간이 있었고 정규제라는 인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나오면 이 그래프 서울의 모든 구역에서 2017년 5.759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를 모두 다 뭡니까 사전선거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6%를 더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뭡니까 홍준표 안철수는 6% 다 빼앗긴 겁니다. 이런 선거가 끝나게 되면 최소한 당대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하의 여의도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검증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엑셀 파일 돌리는데 한두 시간만 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최소한의 검증조차도 안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의 힘 수준인 겁니다. 개탄할 일입니다.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나라가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정당이 1년에 500억 이상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고 살면서 선거가 끝나면 선거에 가장 중요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많은 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 작업 하나도 안 하는 반나절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젊은 대학생 정도가 투입되게 되면 반나절 정도면 엑셀을 그냥 다 돌려가지고 선거를 검증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애들이 여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 때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면 그게 완전히 나라가 침략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침략을 2011년부터 침략을 당하고 2018년에 침략을 당하고 2020년에 침략을 당하고 2021년 보궐선을 침략당하고 2020년 뭡니까 대선에 침략을 당했는데 지금도 뭡니까 입을 닥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짐승이나 금수와 다른 것은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해야 되고 악한 일을 멀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 부정선거를 미뤄보면 평소에 갖고 있던 행거를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개념이 전혀 없는 인간들이 바로 586 운동권 정치인들입니다 이 일을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를 주도했던 송영길 당대표가 몰랐겠습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몰랐겠습니까 우상우 총괄선대위원장이 몰랐겠습니까 기획단장을 담당했던 이근영 씨가 몰랐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몰랐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자기 선건대 몰랐겠습니까 2017년 5구 대선의 이런 부정을 자기 선건대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드루킹을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우리가 짐승세계로 가서 안 되죠 정말 어렵게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너무나 귀한 것은 귀한 것을 잃고 나서 땅을 통탄할 게 아니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안전과 행복을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